친구는 은별이가 이제 숙소에 도착했어요. 숙소의 즈음이 수... 수원호 펠리체 수원호 펠리체예요. 지금 은별이가 놀러가지고 촬영 친구가 알려줬어요. 은별이가 이제 여기가 하룻밤 잔다는 펜션이에요.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마스크를 써는데 촬영하니까 마스크를 벗어볼게요. 이따가 바꾸면 손을 해주세요. 이따가 바꾸면... 친구는 은별이가 이제 펜션 은별이 방에 도착해줍니다. 안에는 지금 은별이 가족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은별이가 먼저 나와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을 열어볼게요. 멜롄한 참깨! 여기에 카페를 꽂고 여기에 신발을 갖고 자, 들어갈게요. 봐봐요! 요거는 이제 집싼 것들인데, 먹는거에요. 이따가 먹는것도 촬영해볼게요. 은변이 막 먹어. 추운게! 은변이 가려주니까, 이제 여기 침대에서 잘거에요. 여기 조그만 책이 있어요. 자, 여기 가면 스탠트도 있고, 이런 화장대도 있어요. 화장대. 자, 여기는 또 화장실이에요. 화장실. 자, 다른방도 소개해줄게요. TV 또. 자, 이번엔 어디 가볼까요? 거실엔 지금 집중이에요. 여기는 화장실. 이 화장실이요. 이 화장실이요. 이 화장실이요. 근데, 여러 숙소가 있는데, 여기는 또 다른 가족들이 자는거에요. 자, 코텐도 좀 누를게요. 슈그룹. 자, 여기도. 여기 다른 방향으로 제발. 자, 여기는 화장실. 이렇게 보세요. 오, 올려요. 그쵸. 여기 약간 옛날 초각지 같아요. 자, 여기는 화장실이 없는데에요. 자 요것도 열어볼께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께요 까보여 자 은별이랑 계속 열어볼께요 잠시만요 자 다른 방으로 가볼께요 자 다른 방으로 가볼께요 친구들 이제 다른 방으로 가볼께요 자 여기는 주방방입니다 주방 여기 냉장고 두개있고 이렇게 여기 뭐 파는거 놓는거고 세탁기 세탁기 오븐 오븐이고 여기에 밥솥도 있어요 자 여기는 숟가락이랑 숟가락이랑 칼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는 그릇같은거 이거는 냄비 이건 프라이팬 자 다시 가볼께요 슝 슝 자 이번엔 베란다 가볼께요 자 이번엔 베란다 가볼께요 저 경치도 얘기해야지 조심히 내려오세요 여기 이번엔 베란다 가볼께요 여보 이랑 왜 불가? 왜 불가? 왜 불가? 아빠 장애물 잘 피해? 으어 옆으로 내가 손이 돌려줬어 우아 그러게 누가 우리를 운전하고 있어 영화 잘 찍고 있는 거 맞지? 응 삼촌 쪼이 이쁘 삼촌 쪼이 이쁘다 삼촌 쪼이 이쁘다 엄마도 잘하는거야? 응 엄마도 운영 잘해 응 응 알았어 하고 있어 응 어키 아아아아아아 엄마가 잘 타는데 부딪힐까봐 웃어 아빠 잘 걸어 나 손 갖고 있어 그래 정기 눌러봐 아 아 Sep레 1991 생각이 많아 엄마가 저기 1등에 있어 거짓말을 해보셨나요? 뜨거워! 내가, 내가 내가 베라스 머 란빛이 찍혔다 골고루 거리가 사이로 흔들릴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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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 옆으로 어때? 재밌으신가요? 여기 뱀이 없나요? 저 엄청 재밌.. 아!빠! 우와! 잘 할 수 있어? 진짜? 아빠 왼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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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! 왼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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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!